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한 대장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로 우리 지구학원 언빌리버블 개념완성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자, 그럼 개념완성 강의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개념완성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개념완성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교재 구성 어떻게 되고 자, 강의가 총 두 가지 종류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 강의가 언제쯤 완강이 될지 그리고 어떤 강의를 이 강의랑 같이 들으면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지구학원의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하면은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학교육과에서 지구과학을 어떻게 가르켜야 여러분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마쳤고요. 현재 대치동하고 분당 그리고 목동에서 이제 온라인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이제 진행하는 현장 단과학원인 러셀하고 그리고 시렌즈 학원에서 지금 단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우리 그럼 지구과학원 언빌리버블 개념완성 강의 사실은 지구과학원 만큼 과탐 과목 중에서도 개념에서 시작에서 개념으로 끝나는 그런 과목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 용어 정리 그리고 수업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들의 내용들 자체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묻는 과목이 우리 지구과학만큼 많은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크게 우리 지구과학원의 교과 영역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교재 구성이나 수강 대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구과학은 기초과학이라기보다는 응용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응용과학.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내용들이 지구과학원에 들어가 있어요. 내용 자체로는. 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깊이 있게 출제된다기보다는 그 모든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자료에서 기본 개념을 묻는 내용들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용은 일단 우리 지구의 단단한 겉부분인 고체 지구 파트에 앞쪽은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는 화산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하는 직권의 변동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대륙이동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뭐 판구조론이라는 거 아니면은 플룸구조론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지각변동을 설명하는 단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도대체 우리 지구가 처음부터 생겨가지고 현재까지 지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은 그 우리 지구과 과거의 지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과거의 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어딘가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우리 땅 속에 지층 속에 기록돼 있지. 지층과 화석을 해석해서 지구의 역사를 해석하는 거. 여기가 좀 암기할 내용이 좀 많은데 암기할 내용이 좀 많은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대기하고 해양 파트. 유체지구 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크게 이제 전반부는 날씨를 해석하는 거. 그리고 날씨 중에서도 되게 안 좋은 태풍이라든가 해석해서 가는 대기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바닷물 마시면 짜잖아. 그지? 그 바닷물을 해수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해수의 표층 순환과 깊은 곳의 심층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대기하고 해수의 순환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쪽은 이제 주로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복사평양 해석하고 원실력과 해석을 하고요. 우리 지구의 기후변화의 원인들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엘리뉴와 라니냐까지 해석하는 그런 크게 대기하고 해수의 순환 구성하는 내용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해석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체 파트도 크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는 결론적으로 ET를 찾는 거야. ET는 상당히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외계인들 하면은 여러분 딱 지금 지금은 ET라고 하면 옛날 사람 얘기 듣나? 지금은 외계인 하면 뭐가 될까요? 뭐 트랜스포머도 좀 약간 옛날 영화가 된 것 같고 어벤져스까지 가야 됩니까? 어쨌든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게 전반부 내용이야. 그럼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면은 우리 태양 주변에 우리 지구가 있고 근데 태양은 별이고 지구는 행성인데 태양과 같은 뜨거운 별에서는 생명체가 존재를 못해. 근데 그 주변에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를 할 수 있어. 그러려면은 일단 태양과 같은 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별의 물리량과 별의 진화 과정 보고 나서 별 주변에 있는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 그 행성이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생명 가능 지대를 볼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외계 생명체 ET를 찾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우주가 어떻게 이제 변해갈지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허브리업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의 팽창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우주의 미래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면은 지구학원 전체 내용이 끝나는 겁니다. 개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강의의 특징은 자 스엠의 강의의 특징은 지구학원의 A부터 Z까지 그리고 지구학의 기본부터 심화까지 지구학의 개념 정리부터 문제풀이까지 수능까지 이 강의 하나만 들어도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강의 이외에 되게 다른 여러 가지 강의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죠. 이제 그런 강의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수능 1등급 만점을 맞을 수 있는 확실한 실력과 문제풀이 능력까지 쌓아놓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도 그 실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다른 거 없이 선생님 수강평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지구학 개념의 원탑이라고 쳐보세요. 선생님이 나옵니다. 지구학 1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지구학을 제일 잘하진 않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지구학을 제일 잘하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구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계시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수능 지구학이잖아. 선생님의 강의할 때 선생님의 딱 목적은 딱 하나야. 올해 수능 시험 날 여러분들 딱 지구학 1 20개만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는 게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수능 지구학 1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감히 수능 지구학 1에 대한 가장 모든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출제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정확한 수능 지구학 1 만점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은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의 원탑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최고의 개념 강의로 시작 수능 필수 주제를 3, 2, 3개 구성 기초부터 심화까지 개념부터 문풀까지 가장 완벽한 올인원 강의 좋은 말 다 써놨죠.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말인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지구학 1은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죠. 용어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유기적으로 개념들을 연결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은요. 지구학 1은 이제 이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 2학년 때 내신 때 지구학 1을 제대로 안 했는데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지구학 1을 내신 때 안 해봐가지고 처음 시작하는데요.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 학생들부터 선생님 저는 지구학 1을 이미 한 번 했는데 이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부터 어떤 친구들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구학 1의 만점이 궁극적으로 목표인 친구들 처음 시작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을 누구랑 하느냐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첫 단추 되게 잘 끼워야 됩니다. 지구학 1 공부를 하다보면은요. 처음에 의외로 개념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분명히 지구학 1을 공부를 해놓은 것 같아요. 해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점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 친구들이 있어. 지구학 1의 정확한 출제의 원리, 출제의 개념을 꿰뚫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시작을 제대로 시작을 합시다. 개념도 제대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풀이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컨텐츠 위주로 강의하고 교재를 구성을 했고 문제풀이도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강좌,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개념부터 기초부터 심화까지, 개념부터 문풀까지, 지구학 A부터 Z까지. 모든 걸 여러분들하고 개념 강의 같이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수강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학을 본격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까지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선생님 따라오세요. 가장 쉽게 시작을 해서 끝날 때는 여러분들 지구학 1의 최고수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최고수? 만점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만점자로. 그리고 짧은 시간에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배우고 싶은 학생들. 자, 지구학 1은 그냥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요.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길을 못 잡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공부하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못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구학 1은 선택과목입니다. 필수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어요. 선택과목은 다른 선택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선택과목을 선택과목에서는요. 그 선택과목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나머지 시간을 구경수 필수과목에 투자를 해서 거기 점수를 얻는 거야. 여러분들 수능 점수는요. 들인 시간에 나오는 점수는 비례합니다. 필수과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구학 1을 가장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가장 최고의 만점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구학 1 개념에 대해서 가장 정통에 있는 선생님에게 시작부터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정확한 개념을 받아들인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한 번에서 강의 수강으로 지구학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강의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들 지구학 1에 만점까지 돌아올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게 목표야. 선생님 그러면은 그 이후에 강의를 선생님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 강의 가지고 100% 만점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한 번 듣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이 내용들을 까먹고 좀 다시 하고 싶은데 개념 강의가 그래도 가장 선생님 1년 강의 중에서 가장 길고 덩치가 큰 강의잖아. 그걸 듣기에 좀 약간 부담스러울 때 그 이후에 뒤이은 강좌들이 계속 듣는 거지. 듣는 거예요. 선생님 이 강의 하나만 들으면 뒤에 거 선생님 강의 안 들어도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이 강의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만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해요. 저의 목표는 올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만점 맞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개념 강의부터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언피셜 자료 분석이나 그 다음에 어메이징 문제풀이 그리고 언팩트 파이널 모의고사 시리즈까지 준비는 많이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계속 쭉 강좌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 작년에 이미 지구학원을 한 번 선택을 해서 지구학원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는 기초가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는 선생님이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N수행들을 위해서 더 짧은 이거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약간 기초적인 것보다는 약간 응용되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어먹었을 것 같은 내용들을 좀 놓쳤을 것 같은 내용들 위주로 개념을 진행하는 N수생 대상으로 하는 2배속 개념 완성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2월달에 개강하는 N수생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할 때 그 강의하고 함께 여러분들 개념을 좀 기초를 다시 한 번 잡으면 됩니다. 자 수강 대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강의 구성은 강의는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OT도 촬영을 하고 있는 선생님 목동 연구실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연출을 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는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가 있어요.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가 이거는 현장에는 학생들 없이 혼자 강의 진행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도 약간 좀 심심하기도 해. 하지만 제 앞에 우리 제자님들이 없을 뿐이지 이 카메라 너머로 되게 많은 우리 제자님들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하고 같이 스튜디오에서 쭉 개념 완성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완성뿐만 아니라 교재에 있는 문제까지도 한 문제도 빠뜨림 없이 여러분들 다 같이 풀어드릴 거고요. 알겠죠? 모든 문제 어떤 한 문제라도 선생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개념 강의에서는요. 그래야 문제풀이 실력까지도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는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1월 말 2월 초까지 여러분들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올해 개념 강의를 여러분들 완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겨울방학 이전에 내가 개념 완성 강의를 완강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겨울방학 때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난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완강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현장에서 단과를 진행을 할 때에는 일주일에 3시간 반씩 총 12주의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12주 강의 진행을 하면은 이제 12월 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딱 3월 둘째 주에 강의가 끝나요. 그러면은 나는 매주 마치 학원 시간표에 지구과학 시간표를 하나 추가시켜서 매주 3시간 반씩 하면서 3월 둘째 주까지 3월 둘째 주이면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첫 여러분들이 내년에 처음 보게 되는 첫 번째 모의고사 진행이 되는데 그때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거는 우리 현장에 또 우리 또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그 구름같이 많이 있는 우리 제자님들 자 뭐 학생 수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저한테는 그 현장에 있는 학생들 전부가 구름같이 모여있는 우리 학생들 저한테 소중한 학생들이니까 그 학생들 같이 현장에서 호흡하면서 현장 학생들 눈 마주쳐가면서 그리고 그 현장 학생들 눈 마주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카메라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눈 마주쳐가면서 생동감을 느끼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으로 딱 선생님 단과 커리큘럼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현장 버전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 똑같고 문제풀이도 이 스튜디오 버전에서 문제풀이하는 거 단 현장 버전에서는 현장 버전 현장에서의 강의할 때는 현장 강의에서 문제풀이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하지만 스튜디오 버전에서 제가 문제풀이를 전부 다 진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스튜디오 버전의 문제풀이는 그리고 현장 버전의 학생들에게 같이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하고 문제풀이가 지금 스튜디오 버전이 약 56강이라고 나오는데 강의가 너무 많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56강이지만 실제로 문제풀이가 보통 이제 25강 정도 나와요. 문제풀이는 한 20분에서 30분 내외로 그러면 개념 강의만 보통 한 30에서 35강 사이로 50분의 30에서 35강 사이로 개념 강의는 끝냅니다. 개념 자체는 35강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현장 버전의 강의는 딱 일주일에 3강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딱 12주니까 36강 되겠죠. 스튜디오 버전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풀이는 스튜디오 버전에서 촬영하는 문제풀이를 별도로 같이 올려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스튜디오 버전이나 현장 버전이나 개념뿐만 아니라 전 문항도 문제풀이가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교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을 해놨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이제 책으로 여러분들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교재가 있고요. 이게 본교재고요. 그리고 개념 정리 노트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만의 단권화 노트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언빌리버블 개념 책 너무 좋은데 들고 다니기 무거울 때 그냥 항상 좀 편하게 들고 다녀서 다니면서 여러분들 언제라도 단권화 시키라고 개념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출 지문들을 정리해놓은 개념 정리 노트를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크게 교재는 이렇게 두 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번 한 번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1단원의 판구조료 정리 과정이 있으면은 여기 핵심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복습할 때는 이미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한번 돼 있는 상태잖아. 그럼 핵심 개념 읽으면서 마저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 본 내용이 있고 오른쪽 날개는 필요한 내용들 꼭 암기할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보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 여기 날개 쪽에 좀 진행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실제 문제를 풀 때 일단 약간 킬러나 중킬러급의 자료들이 요새 최근에 이제 수능에 보면은 좀 어렵게 출제된 경우가 많은데 그럼 수능 실전 자료 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킬러나 중킬러들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약간 주제별로 좀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본 교재 언빌리볼 개념 완성 강의 이후에 사흘들에 진행되는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에서도 여기에 있는 자료들 자료 분석들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좀 확장시켜서 이제 여러분들 자료 분석을 할 텐데 본 개념에서도 그 주제에서 최근에 어렵게 그리고 고난도로 출제하는 주제들을 실전 자료 분석으로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단원이 끝나면은 빈칸 개념 채우기 하고 그리고 OX의 형태의 문제 가지고 역시 한번 그 단원을 마무리해서 복수하도록 정리를 해놨고 그럼 실전 문제 풀이도 기본적인 개념 확인 문제 요게 2점이나 3점에서 약간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 그리고 실력 향상 문제는 킬러나 중킬러급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나 문제들로 좀 구성이 돼가지고 난이도별로 문제도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 확인 문제의 노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제별로 쭉 필수 개념들 정리를 해놓고 그 필수 개념에 기출되는 주요 그림과 지금까지 기출됐던 연계 교재, EBS 교재는 아니면은 기출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던 지문들을 OX 형태로 정리를 해가지고 좀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은 모의고사 혹은 수능 전에 단 몇 시간 만에 한번 지구학원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념 완성 노트를 같이 여러분들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수강생들에게 필기노트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작년 교재에는 아예 교재랑 같이 필기노트를 좀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선생님의 강의와 손필기가 완벽하게 연동이 되도록 선생님이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그 수업 진행에 맞춰서 저희 연구실에서 손필기로 필기노트를 별도로 좀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온라인 PDF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PDF로 제공해드리면은 그거를 출력해서 여러분들을 필기노트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은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을 패드로 좀 많이 필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드에 필기노트 여러분들이 또 수업 들은 내용들을 다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좀 그 필기노트로 완성을 하시라고 우리 패드나 이런 활용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PDF로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나면은 필기노트는 별도로 교재를 교재로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해서 이 개념 완성노트하고 같이 필기노트 같이 합하면은 또 지구학원의 완벽한 써머리 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념 교재 그리고 개념을 요약할 수 있는 단관화 노트 교재 그리고 필기노트는 매 주차마다 선생님 강의에 맞는 필기내용들 PDF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총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필기노트 이렇게 PDF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 매 주마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 완성 강의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개념 완성이 진행이 되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실전 적용 그 다음에 실력 업 단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력 업 단계 정규 과정은 이제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가 4월 중순에 이제 개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메이징 실전 문제 풀이 유형별 문제 풀이 이게 7월 달에 진행이 될 텐데 그 이전에 자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스위미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할 때 고민하는 내용들은 어쨌든 무조건 지구학 내용이어야만 한다 그런 의미가 없어. 그냥 올해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컨텐츠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풀어야 되는 컨텐츠는 딱 3개야.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컨텐츠 첫 번째 기출 계속 반복되는 연계교제 EBS 그리고 킬러나 중킬러에서 나오는 신유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쌤이 이제 연도별 기출로 쌤이 구성을 해가지고 쌤이 이 개념 완성 강의하고 그 다음에 12월 말에 개강 예정인 엄기출 엄형대 쌤이 해석하는 기출 강의. 그래서 엄기출 강의랑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은 2020년 기출 문제들이 있고 2021년도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2022년도에 보는 여러분들 수능을 대비해서 관연도 기출 문제를 주제별로 평가원과 교육청의 주요 문제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주제 순서별로 쌤이 같이 기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 강의는 기출 문제는 사실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있죠. 다 있지만은 쌤 개념 완성 강의는 A부터 Z까지 기초부터 심화까지 여러분들 내용을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쌤 강의 들으면서 진도에 맞게 이 엄기출 강의 같이 들으시면은 더 효과가 업!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 문제 그리고 교육청 주요 문제 그리고 평가원 함정 선지 여기 안에는 또 자료 안에다가 쌤이 송글씨로 해설을 다 붙여놨어요. 송글씨로 같이 해설을 붙여놨으니까 unbelievable 엄기출을 하면은 효과는 두 개 더해서 2가 되는 게 아니라 곱해서 4나 훨씬 더 9, 16, 25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효과가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업그레이드 덥이 될 거예요. 훨씬 더 배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는 쌤도 약간의 좀 설렘을 느껴요. 올해 이제 어떤 친구들이나 쌤과 같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서 선생님 덕분에 직업원에서 좋은 점수 맞아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또 고마운 말을 전하게 될지 항상 새로운 좀 기분 좋은 설렘을 느낍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한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직화권 강의 약간의 설렘을 가지고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그리고 저도 되게 좀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그 많은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강의 올려드리고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걸로 만들어서 완벽한 수능 만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후의 인생을 설계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심의 창달이라는 쌤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내가 작게 보이고 정말 내가 1년 동안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쌤과 같이 진행하는 1년의 과정 그리고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부터 그 시작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올해 끝은 매우 창대하게 끝이 날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본 개념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에서 여러분 좋은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